오늘 어떤 무대? 개인, 개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개개인으로? 제가 지금까지 했던 커버 중에 제일 어려웠던 커버를 커버댄스 오늘 하려고 합니다. 이야... 저는 이제 저희가 로드투킹덤이라는 프로그램, 서마이브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크럼프라는 걸 처음 사실적으로는 보여드린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. 이야, 그때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무대. 우리 온앤오프팀 무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기사를 하러 갈까? 버티쿠! 피티넘어! 과연? 네, 바람하고, 오! 칼 빨래. 오! 오! 아야! 원 investor 와이엇, 와이엇, 와이엇 오! 아 아까 다 보여줘 너무 흘뻤어. 재밌다. 재밌다. 잘해. 다 잘해. 못하는 친구 찾는 게 더 힘들어요. 잘했죠? 잘했죠?